일단 감정평가 가격 자체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조건이라서 그 부분부터 문제가 터져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갈등이 좀 커져버린 상황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이번 사마지구의 입주민들께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감정평가의 금액 자체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가 됐다면 그 금액을 주고 분양전환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도 관리감독을 좀 제대로 해달라. 제가 보기에 다행인 것은 저는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연합회를 조직하셔가지고 그 나름대로 부영이라든가 재주시 상대로 열심히 쌓아와서 완벽하게 문제가 풀린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부영 측과 시청과 대화할 수 있는 기간은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시의 그러한 조치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다수를 상대로 물론 부영은 법인상 하나의 주체지만 임차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수를 상대로 하는 교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해조정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예 부영 쪽에서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갑의 횡포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에서만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여수도 거의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쪽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아마 다음 달 초에 서울에 있는 부영 본사 앞에서 전국에 있는 부영 임차인들이 모이셔서 강력한 규탄 집회를 할 예정으로 되겠습니다. 제가 임대인 편은 아닌데 임대 사업을 하는 그 시점이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경제가 아주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시점들이 있었어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경우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또 임대 사업자 쪽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논거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약간 반론인데 어쨌든 다른 데는 모르겠고 삼아주기에서 부영은 단 1원도 손해본 게 없고 오히려 벌었다. 이번에는 문화상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2부에서는 제주 3화 부영 아파트 분양 전환 관련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임대 아파트가 사실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던데 공공임대가 있고 또 민간임대가 있고 기간도 좀 다른 것 같고 일단 임대주택 제도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진행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또 법률과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법률과께서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면 법률이 있어요. 공공주택특별법 그거 관련된 몇 가지 법률들이 쭉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연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보축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이런 게 쭉 있어. 그런데 지금 여기 3화지구의 문제가 되는 건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시기가 또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연구임대주택은 50년, 국민임대주택은 30년, 행복주택 30년.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10년인 경우에는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해서 신고한 주택. 그건 이제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화지구에서는 5년과 10년 여기에 해당하는 상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그걸 이제 분양 전환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이게 또 법에 다 규정이 있더라고요. 보면 경제적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임대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 개시 후에 해당 주택의 임대 의무기관이 2분의 1이 지난 2분의 1이 지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해서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게 허용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 융자받은 경우 또 어떤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 임대 의무기관 2분의 1이 지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주택 사업자하고 임차인이 분양 전환에 합의를 해야 된다. 이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에 임차인은 거기 살고 있는 단지 전체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임차인 그 개인, 개별적인 합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합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몇 건 몇 건 임대 주택 사업자에게 유리한 그러한 전환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한테도 그게 평가에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임대 주택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허술하다는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 요약하면 현재까지는 갑은 부영인 거고 을은 임차인들인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가 복잡하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 다행인 것은 저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연합회를 조직하셔서 그 나름대로 부영이라든가 대주지 상례를 열심히 쌓아와서 완벽하게 문제가 풀린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부영 측과 시청과 대화할 수 있는 기간은 벌었다.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정리하자면 지금 부영 3화 아파트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고 2분의 1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그 기간에 그게 이제 단지 바다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3차, 5차, 6차, 7차, 8차 아파트가 지금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영 아파트는 아까 아파트 주민들께서 조직적으로 잘 대응을 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부영 아파트가 제주에서만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좀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여수도 거의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지? 경기도 쪽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아마 다음 달 초에 서울에 있는 부영 본사 앞에서 전국에 있는 부영 임차인들이 모이셔서 강력한 규탄 집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영 임대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임차인들의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대응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그런데 이것도 아까 센터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영이 갑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갑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합의라는 것은 동등한 조건에서의 얘기를 보통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도 좀 강요한다라는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합의를. 당초에는 부영과 임차인들이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가장 쟁점이 임대 전환했을 때 소위 말하는 내가 이 집을 임대로 살다가 구매하고 싶었는데 가격이 문제였는데 일단 감정평가 가격 자체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조건이라서 그 부분부터 문제가 터져서 지금은 상당히 갈등이 커져버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얘기해 볼까요? 사마부영이 2년 전인가요? 일부 전환을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2년 후에 가격을 한 2억 원 가까이 분양가 산정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한 10개월 만에 2억 4천 정도가 올랐죠. 10개월 만에요? 이번에 감정평가 사례를 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중급적으로 집값 오른 것도 있긴 한데 더 들여다보니까 조금 일부 표준에서 약간 잘못되거나 의심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심 사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분양가 산정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임차인들의 지금 이야기잖아요. 우선은 분양가 산정과 관련해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그 규정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은 건설 원가하고 감정평가 금액을 합하고 그걸 나누기 일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임대 의무 기간이 5년인 경우에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이에요. 그럼 이제 건설 원가가 그러면 투명하게 공개가 되었느냐가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건설 원가 자체를 실제로 부필렸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건설 원가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 금액인데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인 경우에는 가격을 서로 비교하는 비교 사례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비교 사례를 하려면 유사한 사례들이 축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이나 기간이 언제냐에 문제가 있는데 그때 매매가 분양 전환이 된 그 가격을 감정평가할 때 반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면 그만큼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주변 집값이 올라가는 것 그것도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요약하면 거래사례법, 원가법, 수익환회법이 있는데 이 중에 주민들이 복합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감정평가의 결과는 거래사법. 거래사법. 그걸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서 반반이 좀 커지고요. 그렇죠. 그걸 정하는 건 누굽니까? 건설사가 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감정평가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할 것인지는 감정평가사의 책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감정평가 기법들이 있어서 그거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감정평가 기관에서는 거래사례법만 가지고 한 거죠. 그런데 그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전에 오영훈 의원이 한번 나섰던 적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세 곳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 곳은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하게끔 하는 걸로 합의가 된 걸로 주민들은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었다면서요. 추천은 제주시에서. 그렇죠. 추천은 제주시에서. 그러면 감정평가 관련된 연합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건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해서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지금 쉽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네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좀 복잡한 단계들을 많이 둬놨을까 좀 생각을 하면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단순화하면 또 거기에 또 오류가 생겼을 때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한장치라고 하긴 좀 그렇고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축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보시기에 그러면 지금 이걸 관리해야 되는 기관은 제주시니까 제주시에서는 조치를 제대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일단 임차인연합회에서 열심히 또 싸워주셔가지고 원래 4월 7일까지 분양전환을 하도록 부영이 각 세대마다 우편물 보내서 동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 6개월 연장이 돼서 정확하게는 부영 측에다 공문을 보내서 임차인들과 협의를 해라 이렇게 일단은 시간을 벌어주는 상황은 맞습니다. 시간을 벌어준 거군요. 네. 본론 난 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시의의 그러한 조치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다수를 상대로 물론 부영은 법인상 하나의 주체지만 임차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수를 상대로 하는 교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해조정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라고 하는 것이 임차인 개인과 협의만 하면 끝나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예 부영 쪽에서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며칠이었죠? 한 5일 정도 시간을 줬나요? 한 5일 정도 시간 이내에 협의할 사람하고 아는 사람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그거는 갑의 횡포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제주시에서 그거를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부상위 변호사님하고 저랑 초정파적으로 신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협력을 해서 나름 또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랑할 건 아니지만.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저는 그냥 기자님들한테 관련된 내용을 전달한 바가 있는 거고 변호사님은 다양한 아이들을 주셔서 임차인 연합회에 상당히 많은 관련된 자료를 정보를 통했습니다. 법적 지식과 논리적인 근거. 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항상 명분 싸움에서 밀리지 말아야 되고 명분에서 중요한 게 법적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규정상에는 그렇게 명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이나 부영 쪽에서는 규정에 그런 거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항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 안에는 이익형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영 쪽에서 일방적으로 협의 기간을 정해서 통보하는 것을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적인 근거들을 말씀드리고. 중요한 일들 하셨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나서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일단 두 분이 결론을 내신 건 아니지만 6개월의 시간을 버는 데는 일조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임차인 연합회가 열심히 싸우신 거고 저희는 약간 뒤에서 심부름한 정도. 알겠습니다. 겸손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그겁니다. 제주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본 것이 제주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주민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우리 제주도 안에 있었던 여러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사례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이 주민 편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보통들 많이 하세요. 나중에 지나서 분양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분양가는 거의 대부분이 건설사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고 그 과정에서 논리적인 건지 감정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행정이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걸 제가 워낙 많이 봐서 그런 사례들을 혹시 알고 계신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정서상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긴 한데 혹시 두 분들 여태까지 있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혹시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주관적인데 행정은 주민 편이라는 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안타깝게도 사실은 갑인, 건설사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더 많이 기울다 보니까 임차인이라든가 도민들이 상당히 행정에 대해서 불신도 가져오고 도대체 우리가 뽑은 행정 권력이 맞냐라는 비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편들어주는 것인지 우선은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본주의 경제가 결국 사적 자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 문제가 이게 항상 전제가 되는 것인데 주민들, 임차인으로서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주택가격의 상승을 다 부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주택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상승을 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임대주택 사업자는 상승된 가격에서 자기가 얼마나 더 그만큼을 받아낼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미 객관적으로 상승된 가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감정평가라고 하는 객관적인 또 다른 기준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분양전환할 때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이번 삼아지구의 입주민들께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감정평가의 금액 자체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가 됐다면 그 금액을 주고 분양전환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달라.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감정평가가 무효다라는 주장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감정적인 건 떠나서 일단은 공무원들도 법각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제도 자체가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치적 영역에 대해서 임차인의 권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인도자 3법 규제 원하지 마시고 강화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에 얘기하신 거죠,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 내름답게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내정자께서도 그 법 자체의 취지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보완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얘기를 좀 드린다면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개정을 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권리를 축소시키거나 후퇴하겠다는 그런 주장은 아니고요. 임대인들, 임대인들의 또 다른 선택지들을 만들어줘서 그래서 이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결해보자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얘기가 약간 좀 엿불이 샜는데 다시 이쪽 3화로 좀 돌아와서 4화로, 네. 그럼 이제 이거를 6개월의 시간은 벌었단 말이죠. 그런데 벌고 나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가 지금 남아있는 숙제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부용에서 제시한 금액이 84제곱미터형의 분양가가 5억 3천만 원 정도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이 가격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5억 넘어가면 대출 규제도 있고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럼 사실상 당장 전화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부용은 쉽게 물러설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 것이고. 부용이 거대한 또. 기업이잖아요. 이득을 또. 기업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용이 그 가격이 옳다, 맞다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거나 해서 금융을 일으킬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걸 넘는 법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용 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신용의 공여를 해주거나 실제로 분양 사업을 할 때 부용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용의 또 다른 사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용이 그동안 혜택을 입은 부분, 그걸 이제 계량적으로 평가하라고 하면 평가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부용 쪽에서는 부용이 가지고 있는 신용력을 가지고 기존의, 기존이 아니라 제도권 내에 금융이 아닌 플러스 알파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것도 저는 동의하는데 크게 보면 부용이 사실 저렇게 큰 이유가 공공임대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막대한 부를 추천받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하셨으면 상응하는 조치가 가격을 깎아준다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게 더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에 살지 않았던 사람은 그럼 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용을 보강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신용을 보강해 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살고 있던 임차료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내겠지만 그 주택을 소유한다는 측면, 그리고 그게 또 재산 증식의 또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받아들일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걸 하려면 단순히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융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데서 그런 신용 공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금융법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손을 봐주면 부용 쪽에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여태까지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왔는데 그렇죠. 그리고 부용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면 임대주택과 관련된 것만 갖고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는 창의적인 방법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 불거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안 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좀 문제가 세상의 트렌드가 ESG 경험 아닙니까? 지금 구형도 벌말끔 벌었으니까 적정한 범위에 대해서 산화 임차인들을 위해서 일부는 또 저는 흥력할 수 있겠지 않나. GSG의 S에 해당하겠군요. 그렇죠? 지방선거 시즌이다 보니까 지방선거에 나서시는 분들께서도 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공통적으로 한 얘기는 제주시가 나서서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감정 재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감정 재평가는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나서면 감정 재평가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되진 않겠죠. 그렇죠. 제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왜냐하면 감정은 항상 평가 기준이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6개월이 지나면 재감정이 항상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감정 재평가는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 압박을 좀 한다면? 아니, 압박이 아니라 행정 지도를 하면 되거든요. 굳이 어려운 걸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규정과 감정평가와 관련된 기준을 제대로 잘 살펴보고 있는지 우리 들여다볼 테니 너희를 잘 지켜라 이렇게 지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이랑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고 마치기 전에 약간 좀 감정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건설 원가도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있는 나라잖아요. 관련된 법률을 낼 때마다 거의 무산돼서. 대통령이 공약이 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것도 안 됐었고 그런데 건설 원가가 있고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받는 사업이잖아요. 아니, 땅을 행정에서 싸게 사서 분양해 준 거 아닙니까? 싸게. 그러니까 거기다 건물 짓고 하면 상당히. 그런데 이게 분양가를 산정하는 시점은 또 분양 당시를 기준을 잡아버리면 그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버리면 사업자 측은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 식의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임대인 편은 아닌데 임대 사업을 하는 그 시점. 그 시점이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경제가 아주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시점들이 있었어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경우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또 임대 사업자 쪽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논거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약간 반론인데 어쨌든 다른 데는 모르겠고 삼아주기 위해서 부영은 단 1원도 손잡은 게 없고 오히려 벌었다. 이번에는 명확한 사항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의 책임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생일이라는 것을 책임이 넘어서는 경우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것 그리고 여론의 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시고 그다음에 또 힘을 모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좀 모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임차인들에게 희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영 케이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과 동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초정파적인 또 우리 관계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사전망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